경기도 용인시 캠핑장에서 이용객 123명이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가 약 2시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.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15분쯤 용인원산면 한 캠핑장 이용객들로부터 진입로가 막혀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침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동원해 진입로에 덮인 흙을 제거하고 약 2시간 만인 오늘 오전 1시 54분쯤 이용객들을 구조했습니다.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